나로 인해 비롯되었지 아담, 아니,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?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? 날 구하는 척하고,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,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! 속죄와 치유라고 해야 할까? 하지만,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위 치워치워! 소중한 나의 동료들,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! 그래,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, 잊고 말고 엘더 네이티브, 지금은! 이봐, 들어줘 먼저,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어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 알고 있겠지만, 너희는 구인류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 그리고,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,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? 그건,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우린,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,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,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 그리곤, 우릴 우주로 또 찾아버렸잖아 지상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 하지만,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?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? 맞아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니지노스 바디의 안드로웨이도스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 재료는 이 두 가지야 저, 설마 그래 그건 바로 너와 나 거래를 제안할게 이봐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! 이건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브!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잘못한 거에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듯을 생각하면 맞아 릴리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랐는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 릴리 이걸 받아 이건... 자이온을 제거할 마지막 하이퍼셀이야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엘더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 영원히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한 수가 있을까? 자 내 손을 잡아 이브 널 구하고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미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브 마더스피어의 데이가 아무리 피로 물들여졌다 해도 그리고 구인류로 짊어진 너의 책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이젠 그런 것들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지금의 모습인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내가 하는 거야 너를 쓰러뜨린다는 결정까지도 우린 그리 그것도 참 너다 왕 완전히 인정해 이브 하지만 내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 이번엔 이브 혼자가 아니라고! 릴리, 너는 싸우지 말아줘 그 맘대로! 어느새! 아딤! 아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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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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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곳으로 구 인류의 역사는 끝날 거야. 너의 의지가, 행동이, 지금의 결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를 인도하기를. 아담... 안녕? 이브! 이브! 넷스! 사들라요! 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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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우린... 아직 해야 할 일이... 먼저... 마더스피어를 직접 만나보자 우린 그녀에게 궁금한 게 있잖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